리틀 조이 퀴즈 말랑 같지만 트로 돼서 아 나도 밖에 나가서 싱 frameworks 얼마나 재밌는데 오이 음 우와 엄마가 수기 선물 사왔어 와우 짜잔 짜잔 수기선물 어머 너 빅불 벅불 어떻게 알았어 마사지 잘한다! 우리 빨리 열어보자 렛츠고 물 뜯으러 와! 바퀴가 둘러가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킥보드를 처음 탈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 킥보드를 처음 탈 때는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하잖아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해야 될까? 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야 와우 자, 이거 눌렀지?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가서 동생들이 넘어지지가 않겠지? 근데 수진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 옆으로 옆으로 짜잔 다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우와! 이렇게 가지! 우와! 좋아! 엄마 이제 빨리 나와서 빨리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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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의 안전을 위해서 엄마가 헬멧이라 보호대 안전장대가 준비했지? itors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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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호로웠음 ो akhir고 promises 쪼개 잘생겼어 잘생겼어 하나는 이미 났어!! 일찍 이걸로 아나쿠지 일찍 아나쿠지 없을구 이즈에게도 너무 Majesty 아나쿠지 없을던 그렇게 개 os하고 The story is about 3mphly It doesn't matter The story is still alive It's a very nice It's the story 허리콘 들고야 여기 가보자 송비나리 아니야? 오, 랑파 띠자 마 Ga 지금 나비도 뭐해? 아니 v 상교 가끄 DAY 속도": 뭐 systems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잘했어! 피자! 떡이 없네 떡 사러 마트 좀 갔다 와야겠다 오늘은 걸어가기 싫은데 어? 수지 킥보드 나도 탈 수 있나? 이거 타고 갔다 와야지 굿바이 수지야 이제 양치하고 자러 가자 엄마 싫어 자기 싫어 수지 나와 거기 가 너와 얼른 나와 수지 어디 갔지? 수지 어디 갔지? 수지 어디 갔지? 엄마 잘 믿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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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수지의 짐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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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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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지금 느꼈다 렛츠고 진짜 발레목을 골라야지 지금 뭐 물자 어 이걸 감사합니다 예쁘다 와우 발레 준비 됐어 시작하자 발레들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어머 뭐야 이렇게 이렇게 우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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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치카를 잘하면 발꼬랑이 낫는데요 치카를 잘하고 와 혈관없고 선생님 이제 치카를 열심히 했더니 발꼬랑이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도요? 리트조이 구독해주세요 구다 토타마 구다 토타마 구다 토타마 구다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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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